저는 제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열리는 시각적인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선 미술감독입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장센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미장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미장센은 카메라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언어죠 사실은 연극적인 용어인데 무대 위에 있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관여하는 용어로도 쓰였는데요 영화에서는 카메라 안에 공간, 세트, 배우의 연기, 배우가 입은 스타일, 의상, 머리 분장, 소품, 조명, 전체적인 색감 어떤 특수적인, 특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장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미술감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공간도 만들고 또 세트 디자인도 하고 또 의상에 대한 스타일도 정하고 전체적인 어떤 조명 톤도 정하고 그 시각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고 관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이 글로 쓰신 글들을, 문자들을 최종적으로 시각화해서 영상으로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술감독은 시나리오가 나오고 나서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을 거쳐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작업의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거는 시나리오 글을 가지고 연출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또 굉장히 많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출자의 의도를 그 다음에 머릿속에 감독님이 갖고 계신 어떤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을 제가 이렇게 붙잡아서 이런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은 수많은 자료와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 다음에 서적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화는 요렇게 펼쳐질 겁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 맵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럴 때 감독님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화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의도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각 파트 분장팀, 의상팀, 세트팀, 소품팀 그리고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들과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 비주얼들을 각자 이렇게 또 같이 의논을 해서 방향을 이제 하나의 컨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그 컨셉이 정해지면 저희 영화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고 이 공간을 요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디자인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디자인 한 것들을 도면화 시켜서 설계팀에 넘기고요 각자의 어떤 소품, 특수 소품 그런 것들도 다 디자인을 해서 제작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거치고 또 의상이 이제 의상실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어떤 의상, 어떤 룩, 어떤 컨셉, 색깔들을 정해지면 그걸 또 이제 피팅하고 배우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맞는 어떤 분장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련에 저희가 이런 영화에 저희 영화의 컨셉이 정해지면 하나의 컨셉으로 각자 다른 어떤 파트들이 협업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거를 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조명토는 요렇게 나올 것이고 공간은 요런 평수에 요만큼의 크기에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은 촬영 전에 미리 설계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로덕션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또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 촬영 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며칠 동안 촬영을 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또 촬영 일정에 맞는 세팅이 이제 얼마나 세팅이 걸리는지 또 얼마나 철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예산과 관련돼 있어서 촬영장까지 저희가 약속했었던 도면과 또 소품 디자인된 세팅들들을 다 이렇게 계획에 맞게 표현을 한 다음에 촬영이 잘 될 때까지 마무리 짓고 제가 원하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쫙 펼쳐집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화 미술 감독을 하면서 현대사, 조선시대, 한국사, 역사 이런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건축사 이런 것들을 사극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병자오란이라던가 그 다음에 6.25 전쟁이 관련된 그런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사실 시나리오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역사의 고증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이고 제가 끊임없이 영화 새로운 작업들, 새로운 장르를 할 때마다 한 한 달 정도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과 그 다음에 뒤늦은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시대마다 또 그때 유행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어떤 건축 양식들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새로운 장르를 또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작품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뒤늦은 공부를 하기 바쁩니다 저는 사실 대학 때 뒤늦은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무대 미술학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공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때 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안톤 체업의 검은 수사나 극작가 극본들을 그때 당시에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사실 아직까지 그런 자양분으로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을 막 이렇게 잘 놀기도 했지만 또 공연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때 읽었던 영상, 연극, 책들로 지금까지 좀 버티고 있는 저의 자양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촬영하러 다니고 또 새로운 디자인하러 다니고 또 새로운 전시 보러 다니는데 사실 저한테 자양분은 대학 시절에 되게 순수하게 봤던 극, 연극, 사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었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약간 영상물보다는 소설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어떤 지문들, 설명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제 영화에 담겨져 있어요 미술팀은 사실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되게 미장센을 관여하는,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술팀들은 사실 되게 다양한 파트들이랑 다 소통을 해요 혼자만의 개인 작업물이 아니고 되게 독특한 작업 양식을 띄고 있잖아요 백여 명의 스태프들이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각 파트에 무엇을 하는, 이 파트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파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파트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상호 보완적인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파트들이랑 다 소통을 합니다 연출부, 제작부, 특효팀, 무술팀, 그 다음에 조명팀, 제작, 촬영팀 각 백여 명의 스태프들과 항상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꼭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인정이 좀 있어야 작업이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뭔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왔지만 저도 이제 기성세대다 보니까 잔소리같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술감독이 되기 위해서 꼭 뭐가 해야 돼, 뭔가 준비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역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 이유는 사실 새로운 작품 시나리오 받을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시나리오와 작품들을 만날 때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작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살펴볼 줄 알면 사실 어떤 작품이 와도 깊게 시나리오를 읽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술 감독이 되려고 스케치를 잘한다거나 디자인 능력이 막 출중해야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에 재미, 즐거움을 갖고 있느냐 그것들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현장에서 나의 창작을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약간 추상적인 얘기하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너무 사람에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직까지 막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이 직업이긴 해요 스케줄도 되게 복잡하고 되게 오랫동안 지방 촬영을 하면 집에 좀 떨어져 있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이트 촬영하면 잠도 못 자기도 하고 좀 고되고 사람들이랑 막 부딪혀서 또 힘든 점들도 있고 분명히 그러나 제가 이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쨌든 극 속에서 되게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저도 되게 풍요로워하시고요 주변을 조금 섬세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엑시트 할 때 영화를 준비하면서 옥상이랑 옥상은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옥상에 또 다른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고 그리고 옥상을 되게 섬세하게 바라보게 되고 왜 저런 구조가 생겼고 옥상 외에 저런 소품들이 버려져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열리는 시각적인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영화 미술을 꿈꾸는 친구들 그리고 또 같이 미술을 영화 미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직업을 꼭 해보시라고 도전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작 대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웹툰 소재의 어떤 작품이 촬영이 끝났고요 하나는 촬영이 끝났고 지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재미있고 귀여운 작품 준비하고 있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소재의 어떤 작품과 연락에 녹음 생 referrals 기다려거리 intellectual BYE 더 심했습니다 exemple 뭐 ngày